유명한 풍수가 된 사람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삼형제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선이란 분이 묘 자리를 잘 잡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묘 자리를 잡아달래자. 그래서 우리도 부자로 살아보자. 삼형제는 진즉의 의논을 끝냈는데 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부자되기 영 글렀다. 삼형제는 의논 끝에 나쁜 마음을 모았습니다. 좋은 마음은 잘 안 모아져도 나쁜 마음은 금방 모아졌어요. 나쁜 마음이란 아버지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밥을 안 드려 굶겨 죽이려 했어요. 얘들아 배가 몹시 고프구나. 아버지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정말로 아버지는 배가 고파 죽겠다는데도 아버지를 달래기만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아버지는 배가 고파 쩔쩔 매다가 그만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시자 삼형제는 도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 무슨 자리가 필요하냐 도산이 삼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야 뭐 화끈하게 부자가 될 자리지요. 부자가 될 자리라 같이 가서 한번 보자 도산은 삼형제와 묘 자리를 보았습니다. 한동안 살피던 도산이 말했어요. 여기다 써라 도산이 한 자리를 찍어냈습니다. 그 길로 삼형제는 땅을 파고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시옥 그때 웬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묘 자리로 왔습니다. 자리를 누가 잡았소? 도선대사가 잡았습니다. 바로 저기 저 대사요. 삼형제가 도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도산에게 물었어요. 스님 어째서 여기다가 잡았습니까? 저 삼형제가 부자가 될 자리를 잡아달랬소. 그런데 가만히 지형을 살펴보니 부자가 될 자리라서 잡았소. 도산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래 우물에서 금붕어 세 마리가 노는 것을 보고 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금붕어는 금붕어지만 자세히 보면 금붕어 눈깔이 뿌옇게 멀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삼형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 스님 순 엉터리잖아? 끝까지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형제분들이 잘 살지 모르지만 삼형제 모두가 눈먼 장님이 될 거요. 정말이오? 삼형제가 노인을 을러댔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가보시오. 삼형제는 부지런히 마을 앞에 있는 우물로 갔습니다. 정말 우물에 있는 금붕어는 눈깔이 멀어서 뽀얗게 되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 말이 틀리오. 삼형제가 도선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 형제들을 소경으로 만들려고 이런 데 묘자리를 쓰라고 하는 거야? 삼형제들 말에 도선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난 이제 이런 일 안 할 것이다. 도선은 폐철을 내던지려 했어요. 폐철은 나침반과 같은 것으로 명당을 찾을 때 사용하는 풍수 도구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쫓아와서 소리쳤어요. 폐철을 던지지 마라. 왜요? 이까지 것 이제 필요 없습니다. 묘자리를 잡아주려면 상제되는 사람의 내력을 알아보고 하는 거야. 네? 그 놈들은 제 아비를 굶겨죽인 불효자들이다. 그 불효자식들을 잘 살게 할 필요가 있어. 큰 붕어는 잠시 내가 도수를 부린 것이고. 말을 마친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도선은 이 일이 있고부터 더욱 유명한 풍수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비를 나무에 매달은 사람 이완 대장이 젊어서 나막신을 신고 활을 둘러매고 충주 금나루로 사냥을 갔을 때입니다. 금나루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으려고 어느 주막집에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을 찾자 노인이 나왔어요. 주막이래도 손님이 없어 노인은 이완 대장이랑 밥도 함께 먹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솔솔 코끝을 자극하는 좋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영감님 무슨 냄새가 이리 좋습니까? 내일이 유압 집 주인 황갑인데 음식 장만하는 냄새라오. 그럼 우리 가서 음식 좀 얻어먹죠.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것한테 음식을 나눠줍니까? 아무 걱정 말고 가시죠. 이완 대장은 힘이 세니 영감을 겨드랑이에 끼고 담을 훌쩍 넘어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음식을 만들던 사람들은 고단하여 자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식 광문을 여니 별별 음식이 다 있었어요. 이완 대장은 영감과 함께 음식과 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신나게 마셨습니다. 그때 영감이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음식 도둑들 아니야? 안채에서 왁자짓걸 하자 이완 대장은 놀란 나머지 영감을 두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이완 대장은 담을 넘어 주막으로 왔어요. 그리고 앞집 담으로 가서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르 음식광으로 몰려갔지요. 도둑놈이 음식을 훔치러 온 게 분명해. 사람들은 광으로 가서 웅크리고 숨어있던 영감을 자루에 넣고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환갑을 맞은 주인이 바깥으로 나오더니 소리쳐 말했어요. 저 자루를 대문 앞 버드나무에 달아 메거라. 날이 밝거든 혼을 내자. 이완 대장은 이 모양을 보고 기가 차고 몹시 쓸쓸했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영감을 바람 넣어가지고는 창피나 당하게 하고 게다가 실컷 두들겨 맞을 텐데 이완 대장은 다른 사람들은 불을 끄느라 야단법석인데 내일 환갑을 맞는 주인은 뒷짐을 짓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이완 대장은 잽싸게 주인 입에 말을 못하게 재갈을 물려 버드나무 밑으로 끌고 갔지요. 모두들 불을 끄느라 정신없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완 대장은 버드나무에서 자루를 내려 주막집 주인 영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 환갑을 맞는 주인을 넣고 묶어서 버드나무에 다시 매달았어요. 다음날 아침 환갑잔치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 영감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밤새 없어졌습니다. 하고 떠들어댈 수도 없는 노릇 이었습니다. 그때 주막집 주인 영감이 잔치집 아들을 보고 말했어요. 젊은 주인 양반 네 잔치집 주인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진 것을 누가 알까봐 전전 긍긍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무슨 난리가 그리 났어 주막집 영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어요. 아들은 이것도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고 떨며 말했습니다. 난리가 아니라 제 아버님 환갑준비 중에 음식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잡힐 것 같으니까 변소에 불을 냈어요. 그래 도둑은 도둑은 잡았소. 내가 관청에 다니는 사람을 안해 그 도둑놈이 어디 있어. 주막집 주인 영감은 이완 대장에게 눈짓을 하고 한껏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버드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나무에서 내려 이리 데려와. 가슴이 떡 벌어진 마을 젊은이가 버드나무에 매달린 자루를 둘러매고 왔습니다. 자루를 끌러봐라. 자루를 끓이자 환갑을 맞은 노인이 나왔어요. 아이고 아버지.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같이 사라진 아버지가 자기네 음식을 훔친 도둑이 되어 자루에서 나오니 말입니다. 젊은 주인 양반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젊은 주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때 이완대장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거 참 할 말이 없구나. 제 아비인 줄도 모르고 자루에 넣어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은 부료 자식이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아비도 그렇지 음식이 먹고 싶으면 좀 달래서 먹을 것이지 그것을 훔쳐먹다니 안되겠다 이놈들을 내 충주 영문으로 나갈 때 데리고 나가 벌을 주라고 할 테니 그리 알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을 축하하러 손님들이 올 텐데 아버지를 도둑놈으로 몰아 자루에 넣어 버드나무에 매다는 불효 자식이 어디 있나 말입니다. 자칫하면 환갑 잔치보다 더 큰일이 일어날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막집 주인은 이완대장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없는 물음이었지요. 이완대장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자냐 주막집 주인 영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삼천양을 달라고 해. 주막집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천양만 갖다 놓아라. 아들은 돈 삼천양을 얼른 해왔습니다. 이 돈을 내가 날 주는 거지. 주막집 주인 영감은 이완대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합장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 돈을 내 멋대로 쓸 것이다. 이후에 이 돈에 대해 말이 나오면 그때는 혼이 날 줄 알거라. 예, 염려 마십시오. 주막집 주인 영감이 돈을 받아 이완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주인 영감, 농밭이라도 사서 농사지으며 사세요. 이완대장은 미련 없이 그 길로 주막을 떠났답니다. 시골 사람의 지혜 옛날 옛날에 한 시골 사람이 농과 밭을 팔아 벼슬을 하려고 한양 어느 정승집에 갔습니다. 벼슬을 하는데 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지 않고 땅을 팔아 정승집에 갔을까요? 그야 실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고 벼슬을 사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승은 돈만 받고 벼슬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돈만 갖다 바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가고 또 가고 계속 가도 집에 당도하기는 커녕 중간 지점쯤에서 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마도 천안쯤인 것 같은데 시골 사람은 하룻밤 묵어가려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답답해 바깥에서 바람을 쐬는데 주인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뭘 하는 사람이오? 나말이오? 그대 말고 누가 또 있어요? 처음 보는 여자가 물어 믿기지 않아서 물었던 거였습니다. 나야 건달이라오. 네? 시골에서는 꽤 잘 살았는데 내 먹고 살 것 벼슬 한다고 다 갖다 바치고 벼슬도 못 얻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니 건달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럼 나하고 집에 갑시다. 내게 좋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은 주막집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고는 정승 집에 갔습니다. 아니 너 어째 왔느냐? 나리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서 식구들은 모두 밥 얻으러 나가고 저희 두 내외만 왔습니다. 그래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 대감댁 행랑방에 있습니다. 한양에 왔으니 아무 거라도 하려고 합니다. 시골 사람이 아내를 부르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데 참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정승은 시골 사람의 아내를 보자 딴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딴 마음이란 그 여자를 자기 처버로 드릴 그런 나쁜 마음이었습니다. 방은 어느 방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대감님 마음대로 주십시오. 그럼 행랑방을 써라. 이제 벌이를 해야 할 텐데 뭘 할 것이냐? 장사를 하는 게 어떠냐? 좋은 데 미천이 있어야지요. 내가 미천을 해주지. 정말이요? 잘 하겠습니다. 대감님. 정승은 시골 사람에 장사 미천을 해주어 장사를 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미천을 해주면 시골 사람은 아내랑 나가 며칠 있다가 와서는 죽을 쌍으로 앓는 소리를 하며 누웠습니다. 장사 안 나가느냐? 정승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미천이 없는데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승은 속이 탔지만 시골 사람 아내를 얻을 생각에 꾹 참으며 미천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대감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시골놈이 누워 앓는 소리가 온 집안을 떠들썩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했습니다. 그렇게도 시끄럽게 난리를 치던 놈이 잠잠해져서 집안이 조용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지? 대감은 하도 이상해서 시골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슬쩍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 그가 죽었다는 말에 대감은 신이 났습니다. 시골 사람이 없으면 그 시골 사람 아내는 자연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대감은 돈을 들여 장사를 잘 지내주고 시골 사람 아내를 맞아들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대감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어인일인가? 시골 사람이 갑자기 죽지 않았더냐? 저승에 갔는데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다고 도로 보내서 왔습니다. 대감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승에서 우리 아버님을 뵈었느냐? 노 대감 님이요? 보다 마다요. 시골 사람은 대감의 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감을 하면 그 집을 대감 집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감 집은 아버지가 대감을 지냈던 것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시더냐? 건강하시냐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시골 사람은 잠시 무얼 생각하더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 께서 소와 돼지를 잡으니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저승에서 백정 노릇을 하더니 정승은 너무 놀라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억지로 목구멍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백정 이면 건강한 거죠? 시골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깜짝 놀라 시골 사람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거라. 알았습니다. 시골 사람은 알았다면서 손을 벌렸어요. 대감은 청지기를 시켜 돈을 가져오게 해 시골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애개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쓰라고요? 시골 사람은 대감에게 돈을 잡고 뜯어냈어요. 대감은 자기 아버지가 정승에서 백정 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날까봐 시골 사람이 백정의 백자만 말해도 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골 사람은 자기가 정승에게 뜯긴 돈의 몇 배를 더 받아냈다고 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정시 옛날 옛날에 어떤 총각이 참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밥이라도 거르지 않고 살려나 눈만 뜨면 소원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또 깊은 산속이라 가난을 면할 뾰족한 수도 없었지요. 총각은 가난을 면하려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총각이 사는 마을은 워낙 산골이라 가도 가도 집은 안 나오고 산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을을 찾아 마냥 걸었어요. 얼마쯤 가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총각 마음은 바빴습니다. 이 산속에서 집을 못 찾으면 휴 생각도 하기 싫은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같지 않아 옛날 산속에는 호랑이부터 무서운 산 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총각이 정신없이 가는데 반짝반짝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보이자 총각의 발길은 가벼워졌어요. 살았구나. 불빛을 쫓아가니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총각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열린 문으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밖에 누구 오셨소? 네 날이 어두워져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하는데요. 그러시구려.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고 총각을 맞았습니다. 밥은 못 먹었겠고 여기 잠깐 앉아 기다리시오. 내 밖에 좀 나갔다 오리다. 할아버지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죽그릇에 들고 왔습니다. 강냉이 가루로 쓴 강냉이 죽이었어요. 할아버지 네도 먹을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좀 잡수시오. 총각은 죽을 개눈 감추듯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이것밖에 안 쓴 모양이었어요. 죽을 먹은 총각은 피곤이 몰려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밖으로 나갔어요. 고구마라도 가져오시려나. 총각은 졸음이 오는데도 배가 덜 차 할아버지가 기다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구마가 아닌 볏짚 한단을 가져왔어요. 심심해서 새끼를 꼬려고 총각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할아버지를 따라 새끼를 꼬았습니다. 새끼를 꼬려면 좀 가느다랗게 꼬아 총각은 잠을 쫓으며 가느다랗게 새끼를 꼬았어요. 벽에 걸린 망태기로 보아 망태기를 만들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각 망태기 만들 줄 아나 그럼요 총각은 만들 줄 안다고 하자 좀 큰 망태기로 만들라고 했어요. 총각은 큰 망태기를 얼른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봐 총각은 사람 하나라는 말에 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할아버지와 총각 단 두 사람 갑자기 산짐승 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총각은 무서운 마음으로 할아버지 말대로 사람이 들어갈 만한 망태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면 총각이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아 보지. 총각은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꺼림칙 했지만 총각은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망태기를 가볍게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일 났다. 강냉이 죽 한 그릇 먹여놓고 날 죽이는 모양이구나. 총각은 죽을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되나 꼴이나 보자. 할아버지는 산으로 오르더니 지고 온 망태기를 큰 고목나무 가지에다 걸었습니다. 물론 총각은 그 망태기 안에 있었지요. 이거야 낫낫다. 갈수록 태산이구나. 망태기 안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망태기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죽을 팔자인가 보다. 그래 굶어 죽으나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나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다. 총각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사람 냄새를 맡고 호랑이가 와서 망태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였어요. 총각은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호랑이는 나무를 앞발로 치더니 나무를 타고 성큼성큼 올라왔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호랑이가 거의 다 올라와 미끄러져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 호랑이도 망태기 있는 데까지 올라왔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목나무로 돌아왔어요. 총각 어젯밤에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했어.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망태기를 끌러 총각을 꺼냈습니다. 어서 호랑이를 끌고 집으로 갑시다. 커다란 호랑이를 총각은 질질 메고 끌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가볍게 끌고 갔어요. 호랑이 껍질을 벗겨놓자 할아버지는 그걸 햇볕에 말리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껍질을 햇빛에 조차 다니며 며칠이 걸려 말렸어요. 이걸 가지고 장에 내다 팔자. 이걸 누가 사요? 지금은 호랑이 껍질이 귀하지만 옛날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내놓으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장에 내놓아 하루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서산으로 해가 꼴깍 넘어가서야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호랑이 가죽을 팔라고 했어요. 호랑이 가죽을 산 사람은 돈을 아주 많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부모님 잘 모시고 마음씨 착한 여자와 장가가거라. 어르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자 할아버지도 초가집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 이었어요. 총각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총각이 부자가 되어 오니 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정시라고 하는 남보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 이었습니다. 남에게 조금도 나눠주지 않는 마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정시가 잘 살게 된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자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나? 내게 좀 가르쳐 줄 수 없나? 마음씨 착한 총각은 자기가 집을 나가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부자 되기 어렵지 않군 아주 쉽네. 정시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튿날 새벽 정시는 집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었나? 총각은 자기가 간 곳을 그대로 일러주었어요. 정시가 한참 산속을 헤매자 정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반짝이는 집이 있다고 했어요. 정시는 사방을 돌이번거리며 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시는 불빛을 찾아갔지요. 계세요? 뉘슈? 길 가는 사람인데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까봐 그러니 여기서 좀 자고 가려고요. 그러시구려. 할아버지는 강냉이 죽도 안 주었습니다. 또 볏짚 한 단 갖다 주며 새끼를 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새끼를 꼬아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없어 정시는 속이 있는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강냉이 죽 안 주십니까? 웬 강냉이 죽? 할아버지께서 잘 쑤신다고 하던데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강냉이 죽을 쏘 주었습니다. 정시는 강냉이 죽을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새끼를 잘 꼬는데 새끼 안 꼬십니까? 심심해서 그러는데 볏지 반단만 가져다 주시지요. 그러시요. 할아버지는 정씨가 제멋대로 여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볏지 반단을 정씨에게 주었어요. 새끼를 거의 다 꼬아도 망태기 만들자는 말을 안했습니다. 정씨는 또 기다리다 못해 나서서 말했지요. 제가 망태기를 잘 만드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오. 역시 할아버지는 김빠진 맥주처럼 힘없이 말했습니다. 망태기를 다 만들었는데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아있으란 말을 안 했어요. 정씨는 할아버지가 잊었나 해서 망태기 안에 손도 넣어보고 발도 넣어보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망태기 안에 들어가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아 볼까요? 기다리다 못한 정씨가 또 먼저 물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앉아 보구려. 할아버지는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 말 했습니다. 정씨는 망태기 안에 들어가며 좋아했어요.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지. 정씨가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자 할아버지는 그 망태기를 메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씨는 너무 좋아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간 할아버지는 망태기를 고목나무 가지에 걸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하늘하늘 거리는 나뭇가지가 아주 가느다란 것에 걸었지요.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질 그런 나뭇가지 였습니다. 정씨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간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씨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나뭇가지에 걸려있었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 봐 떨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 나뭇가지에 걸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물건을 찾는 아이 옛날 옛날에 서당에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가 함께 친구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아이가 보니 못 사는 아이가 밥을 굶으며 서당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서당 친구가 밥을 못 먹으니 쌀을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혼줄이 날까 봐 묻지도 않고 잘 사는 아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저하고 밥그릇을 훔친 것입니다. 아들은 훔친 수저와 밥그릇을 사람 눈길이 잘 안 가는 곳에 파묻었습니다. 잘 사는 집에서는 수저와 밥그릇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지요. 집안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 우리 서당에 아주 귀신같이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애에게 찾아보라고 하면 금방 찾을 거예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서 데려와 찾게 해라. 잘 사는 집 아들은 서당에 일찍 가서 못 사는 아이에게 미리 일러두고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없어진 물건을 잘 찾는다며? 내가 잘 찾는다고 했잖아. 잘 사는 아이가 못 사는 아이에게 눈을 꿈쩍이며 말했습니다. 못 사는 아이는 잘 사는 집 아이에게 이끌려와서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는 머뭇거렸어요. 네. 자자 빨리 찾아봐라. 아들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내 수저와 밥그릇 또 아내 밥그릇 수저가 없어졌다. 잘 사는 집 아버지가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못 사는 아이는 잘 사는 집 아들이 시킨 대로 사방을 돌아다니며 돼지 코 같이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잘 찾는 거 맞냐? 냄새만 맡고 다니자 아버지는 못 믿어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찾을 거예요. 못 사는 아이가 한 곳에 엎드리더니 땅에 코를 박고 킁킁 연신 냄새를 맡았어요. 여기를 파 빨리 파 못 사는 아이가 소리 쳤습니다. 못 사는 아이가 파라는 데를 팠지요. 그랬더니 잃어버린 수저와 밥그릇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잘 맞추었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약속한 대로 못 사는 아이에게 쌀 한 말을 주었습니다. 못 사는 아이는 잘 사는 아이 덕분에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런 소식이 조정에 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정에서 못 사는 아이를 좀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중국 황제가 쓰는 옥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서당에 다니는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에게 큰일이 난 겁니다. 못 사는 아이를 돕기 위해 꾸민 일인데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할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둘이 한양에 갔습니다. 한양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점쟁이 무당 또 용악에 맞춘다는 명인들이 가득 했어요. 여기서 간단한 시험을 보고 통과되는 사람만이 중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시험관이 못 사는 아이를 보더니 대뜻 말했습니다. 너는 냄새를 잘 맡는다고 했겠다. 시험관은 아무도 몰래 개구리를 잡아다가 돌밑에 넣고 물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라. 시험관은 못 사는 아이를 데려가려 했어요. 저 혼자는 못해요. 제 친구도 같이 가야 해요. 시험관에게 못 사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하여튼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지 큰일 납니다. 잘 사는 아이도 말했어요. 시험관은 이런저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푼다면 좋지. 이래서 잘 사는 집 아이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니 일이 슬슬 잘 풀리려고 그러는지 못 사는 애 암형이 개구리 잘 사는 애 암형은 도리였는데 시험장에서 잘 사는 집에가 혼자 말을 했습니다. 참 도리 때문에 개구리가 죽는구나. 너 뭐라고 했냐. 시험관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혼자 한 말인데요. 대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라. 도리 때문에 개구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아이는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됐다. 시험 볼 필요도 없다. 뭐라고요? 시험관은 문제를 맞췄다며 답을 설명해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두 학동은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좋아라 얼싸 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답을 맞추자마자 두 학동은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도착하자 조선의 명인이 왔다고 대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옥새를 빨리 찾으라고 하면 한 달 말미를 달라고 하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중국 구경이나 하고 죽자고 잘 사는 아이가 못 사는 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못 사는 아이는 자기를 담당하는 대신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여덕도 안 풀리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해 옥새를 찾으려면 한 달 말미를 주셔야겠습니다. 옥새를 찾는데 그까짓 한 달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짜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가 냄새로 옥새를 찾는 줄 할 거야. 잘 사는 아이가 좋아라 말했어요. 그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를 치는 거야. 어떻게 냄새가 세세 가까이 오고 있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잘 사는 아이 말해 못 사는 아이가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날 두 학동은 대신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옥새냄새가 점점 가까이 오니 한 달까지는 안 갈 거요. 학동의 말에 대신들은 좋아서 마구 떠들었어요. 물론 소문도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초승 이어서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 이었습니다. 나뭇잎 밟히는 소리가 어둠 틈으로 들려왔어요. 두 학동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얼른 피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학동들은 겁이 났지요. 그렇지만 아랫배에 힘을 잔뜩 주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옥새를 훔친 사람입니다. 창문을 열어 들어오게 하고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홀려 옥새를 훔쳐 가다가 그만 실수로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정말이옵니다. 제가 어찌 조선의 명인을 속이겠습니까. 도둑놈은 어린 학동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뭐냐. 옥새를 찾으시면 제발 제가 훔쳐 갔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좋다. 내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다음부터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 이튿날 못사는 아이는 코를 벌룽거리며 궁궐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연못 가까이 가서는 한동안 냄새를 맡았어요. 이 연못 물을 모두 퍼내라. 못사는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연못 물을 모두 퍼내라고? 신하들은 엄두가 나지 않아 입을 쫙 벌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서 푸지 뭘 꾸물거리느냐 옥새가 그 안에 있다고 하지 않더냐 신하들은 황제의 말에 연못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물을 리틀에 걸쳐 푸자 바닥이 보이고 반짝반짝 황금으로 만든 옥새가 나왔어요. 그걸 찾자 잘 사는 아이는 못 사는 아이의 코를 살짝 베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지로 운 좋게 맞춘 것인데 이제 별별 일을 해결하고 찾아달라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 실력이 들통날 게 뻔한 일이니까 코가 없으면 냄새를 못 맡아 할 수 없다고 소문을 내려던 참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친구는 황제에게 금암보아를 선물로 받고 그 후로는 다시는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부엉이 잡으려던 화살 옛날 옛날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아주 잘 살았습니다. 김진사 집 뒷곁에는 큰 배나무가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김진사 집을 배나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진사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남이 보면 불어올게 손톱 밑에 때만큼도 없을텐데도 김진사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 걱정거리란 그 집 배나무에 부엉이가 와서 부엉부엉 하고 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부엉이가 울면 배나무 집 식구가 하나씩 죽었습니다. 그러니 배나무 집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부엉이가 모독해 배나무를 감시하자. 아예 배나무를 베어 없애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전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나무를 베어버리자니 오래 묵은 나무를 베면 집안의 어떤 재앙이 뒤따를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안되었고 배나무를 지키자니 날아오는 부엉이를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진사는 하는 수 없이 광고를 내기로 했어요. 우리 뒷곁에 배나무에 앉는 부엉이를 잡는 사람은 우리 딸과 결혼시키겠다. 또 우리 집에서 잘 살도록 해주겠다. 광고를 내고 며칠이 지나도 문의조차 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알아보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모두 허탕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잡아야지. 건너마을 머슴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머슴은 그날로 김진사 집에 갔어요. 진사올은 엿줄게 있어 왔는데요. 김진사는 부엉이를 잡겠다는 사람이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머슴이었어요. 그래 뭐냐? 제가 부엉이를 잡아도 딸을 주시겠습니까? 김진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머슴놈에게 귀하게 기른 딸을 주다니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리, 대답해 주세요. 머슴이 졸랐습니다. 좋다. 머슴이고 돌쇠고 가릴 게 없었습니다. 아니, 김진사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식구가 죽어나가는 판에 똥이고 된장이고 가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은 장에 가서 활과 화살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량처럼 꾸몄어요. 한량이란 무과에 합격한 사람으로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직위가 없던 사람 또는 직업 없이 놀고 먹던 말단 양반계층을 말합니다. 머슴이 장에 가서 보니 살아있는 오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마리 샀어요. 머슴은 오리 눈에다 화살을 깨어 배나무 집인 김진사 집 담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화살통과 활을 메고 그 집에 가서 김진사를 찾았어요. 이리 오너라. 누구십니까? 그 집에서 청재기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청재기는 양반집에 있으면서 일을 맡아보던 하인입니다. 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눈을 쏴서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가 하필이면 이 집 안에 떨어졌지요. 좀 찾아주시오. 머슴이 부탁을 하자 청재기가 얼른 안으로 들어가 찾았습니다. 소리가 나서 가보니 진짜 화살에 맞은 오리가 날갯짓을 하며 일어나려 했어요. 화살에 맞은 오리 있지요? 머슴은 집 안에 대고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밖이 어수선하자 김진사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라 멈칫거렸지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뭐냐고 묻지 않느냐? 네, 웬 사람이 날아가는 오리를 잡았는데 두 눈을 꿰어 맞췄지 뭡니까?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김진사는 생각되는 게 있어 얼른 나가보았습니다. 웬 떡거머리 총각이 화살통을 메고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보아하니 일전에 왔던 그 머슴이었습니다. 내가 잡았느냐? 내가 잡았느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날아가는 것을 잡았느냐? 그렇습니다. 김진사 얼굴에 웃음이 일렁였습니다. 화를 잘 쏘느냐? 좀 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부엉이를 내가 잡아줄 수 있느냐? 잡고 말고요. 제게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머슴은 집에 가서 아주 새카맣게 된 기름 짜는 배를 가지고 등거리 잠방이를 만들었습니다. 등거리란 등만 덮을 만하게 걸쳐 입는 호도시고 잠방이란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호바지입니다. 머슴이 등거리 잠방이를 다 만든 어느 날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부엉이를 잡을 것입니다. 부엉이를 잡는다고? 김진사는 좋아했어요. 제가 부엉이를 잡는 동안 어떤 사람도 이 근처에 얼신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머슴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지. 김진사는 머슴과 약속을 했어요. 머슴은 까만 등거리 잠방이를 입고 배나무에 푸른 이파리 뒤에 숨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부엉이가 배나무에 날아와 앉았어요. 까만 몸을 한 머슴이 있는데도 부엉이는 머슴을 보지 못하고 배나무에 앉았습니다. 배나무에 앉은 부엉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머슴은 팔을 뻗어 부엉이 발을 꼭 붙들었습니다. 억센 머슴 손에 잡힌 부엉이는 꼼짝도 못했지요. 부엉이를 잡은 머슴은 눈에다 화살을 꿰어 배나무 아래에 놓고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엉이를 잡았는데 내가 눈을 제대로 맞췄는지 불을 좀 켜보시오. 머슴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부엉이를 잡았다고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불을 밝혀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김진사가 소리소리를 쳤습니다. 잡았습니다. 부엉이를 잡았습니다. 하인이 화살에 맞은 부엉이를 김진사에게 보였어요. 어디에 맞았습니까? 머슴은 괜히 거들먹거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자네 활솜씨 한번 알아줘야겠군. 김진사는 우리 뒷곁에 배나무에 앉는 부엉이를 잡는 사람은 우리 딸과 결혼시키겠다. 라고 광고를 냈기에 건넌마을 머슴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김진사 댁 사위가 명궁이라며? 그러니까 사위를 삼지. 마을 전체가 머슴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우리도 그 유명한 활을 한번 써보자. 마을 젊은이들은 머슴의 활을 한번 써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위가 비록 머슴 출신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사위를 잘 얻었지. 목에 힘을 잔뜩 준 김진사는 집 뒷곁에 활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활을 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활을 쏘게 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있었고 못 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 아무리 잘 쏜다고 해야 자기 사위만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대단히 뻐겼지요. 김진사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위를 불렀습니다. 이서방 이리와 활을 쏘아 보게. 사위가 된 머슴은 장인이 활을 쏘라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어쩌지? 활 시위를 단 한 번도 당겨본 일이 없는 머슴은 당황했습니다. 이서방 뭐하나 어서 활을 쏘아 코를 납작하게 해주게. 김진사는 독촉했어요. 이서방은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시위를 당긴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활을 놓아야 할 텐데 놓으면 화살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옆으로 갈지를 몰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사위가 하도 쏘지 않으니까 이서방 하고 부르고는 사위 옆구리를 살짝 찔렀어요. 그 바람에 당겼던 시위를 놓쳐 화살이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기러기 다섯 마리가 날아가다가 기러기 세 마리가 눈에 화살을 맞고 떨어졌어요.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장인어른 나를 건들지만 않았으면 다섯 마리를 모두 잡았을 텐데 장인어른이 건드리는 바람에 세 마리밖에 못 맞췄습니다. 아, 이서방은 자기 화를 다 꺾어 다시는 안 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서방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 후 이서방은 이렇게 당황할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녀의 판결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최교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열두 살, 열여덟 살 되는 동생이 있었어요. 최교원 아버지는 그때 살기가 괜찮아 선생님을 집에 모셔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최교원 아버지는 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방에 돌아다니며 금을 싸게 사다가 한양에 가서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최교원 아버지가 한양으로 금을 팔러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이천 넘어가는 쪽으로 먹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먹방은 곤지암 못 미처에 있는데 옛날부터 도둑이 들끓는 곳이었어요. 그 먹방을 지나는데 어떤 놈이 달려들어 최교원 아버지를 돌로 때려서 죽이고 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최교원 어머니는 누가 남편을 죽였나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찾고 수소문해 보아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알고 보니 범인은 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러 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금이 탐나 남편 뒤를 쫓다가 기회가 찾아와 남편을 해친 것입니다. 어머니는 관하에다 말해 선생님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게 했어요. 최교원 어머니가 남편 죽인 도둑을 만나고자 했는데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도둑이 갇힌 고울로 갔어요. 고울로 간 어머니는 몰래 옥을 부수었습니다. 네 이놈 이리 나와라 최교원 어머니는 도둑놈을 끌어냈습니다. 도둑놈은 발에 족쇄를 채웠고 목에는 항쇄를 찼습니다. 족쇄는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이고 항쇄는 옥에 갇힌 중재인의 목에 씌우던 형고를 말합니다. 도둑놈은 껄껄껄껄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아 너도 맛 좀 봐라 최교원 어머니는 돌멩이로 도둑놈을 마구 때렸습니다. 어떻게나 맞았는지 도둑은 돌멩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꼭 자기 남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부인은 그 길로 가서 원님에게 자수를 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도둑놈을 내 손으로 죽였소. 남편은 언제 죽었느냐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죽인 도둑놈을 때려 죽일 정도로 지독한 여자일 것 같으면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어야 열려일 텐데 어찌 따라 죽지 않았느냐 원님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늙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대답을 재촉했어요. 또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늙은 시부모님을 누가 봉양하며 어린 자식들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따라 죽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원에 모여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렇지 돌로 쳐 사람을 죽였으니 사약을 받을 거야. 나라도 그런 악독한 도둑놈은 죽였을 거야. 모두들 판결이 어떻게 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원님이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판결을 잠시 미루겠다. 그 이튿날 원님도 잘 해결할 수가 없어 조정에 보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이다. 여자로서 장한 일을 했다.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또 어린 자식들을 키우니 얼마나 대견하냐. 이 여인은 무죄고 열려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물건을 찾는 아이 이야기는 재미와 감동이 모두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친구의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 두 친구가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지요. 잘못하면 너 때문에 이게 뭐냐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섭섭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며 다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착한 마음이 통한 것일까요?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서 두 친구의 우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